웰컴, 마이프렌드! 안녕하세요, 제 넌입니다. 진짜 많이 축하를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제가 진짜 이렇게 축하를 받을 줄은 몰랐네. 백만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은 안 나네요. 눈물 잘라 했는데, 어떻게든 내 감정이입을 했는데 눈물은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원래 울면서, 울면서 하는 건 이제 옛날이에요, 옛날. 울면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맙습니다. 다시 이렇게 초심일치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다 듣겠습니다. 영상 그따위로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거 주시면 진짜 제가 화를 안 내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민정이! 매니저, 우리 매니저, 매니쟁이! 하고 싶은 말 해!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해! 미정아! 저, 저도 월급 주세요. 뭐라고? 저도 월급 주세요! 추방. 네, 파이팅! 아... 야, 다들 그래도... 어우, 너무 감동스럽네. 거꾸로 수덕반님! 제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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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은 어. 잔넷 해주실 거예요.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잔넷! 아, 개꿀티! 힐코님 어서 오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진짜 들어왔어. 아, 네, 네. 말씀... 아,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아, 열 여덟. 아, 열 여덟이세요? 아, 열 여덟이세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언제든지... 응.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축하드린다고요. 아, 열 여덟이요. 아, 열 여덟이요. 아, 열 여덟이요. 아, 열 여덟이요. 고맙습니다, 열 여덟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따 신축할게요. 네. 자, 다음 한분들! 선우님! 어, 제노병 형! 예, 말하세요. 어, 백만 축하드려요, 형. 고맙습니다. 몇살이요? 어, 예. 잤넨! 야! 어, 저. 이제 열여섯이요. 자, 넷. 백만 구독자 기념으로 다 매니저 다시 주면 안 돼. 열여섯이요? 예, 열여섯이요. 예, 열여섯이요. 몇살이야? 그러면 중학생이야? 열여섯! 중학생이요? 예, 중3이요, 이제. 중3이요? 중3이죠. 예. 그렇구만. 화이팅해라. 어, 감사합니다. 그래. 흠만 축하드립니다, 형님. 흠만 축하드립니다, 형님. 흠. 야, 야, 고맙다, 현우야. 예, 감사합니다, 잔넨. 어, 그래. 고등학교 잘 가고. 어, 예. 형. 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해? 알로. 야, 야, 니 왜 이렇게 우울해, 뭐야? 우울 축하드립니다, 형님. 야, 뭐야. 야, 뭐야. 감정이입했어? 그럼 난 이만 쓸쓸히 퇴장하지. 뭐야, 이 새끼. 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야. 자,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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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